위문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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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수호자 우리 국군을 응원합니다 위문열차의 권재관 유지영 인사드립니다 경례! 북짐! 바로! 대한민국 국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위문열차 오늘 찾아온 이곳은 어딘가요? 전장을 지배하는 초인류기동군단 육군제 7기동군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 위문열차가 왔다고 하니까 특별히 임금부대 그러니까 상승대 장병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싶다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7기동군단을 포함한 상승대 장병여러분과 함께하니깐요 왠지 더 기쁘고 그리고요 망원구석의 더 든든함 이런게 느껴져요 맞아요 정말 위문열차에 대한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함과 관심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위문열차도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즐거운 시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계 최강 전략기동군단답게 열정 젊음 패기를 발산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크게 함성을 한번 외치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장을 지배하는 초인류기동군단 여기는 어디? 유정씨 네 자 그럼 위문열차 첫번째 손님 소개해주시죠 밝은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싶다는 실력파 걸그룹입니다 라이썸의 무대입니다 라이썸의 무대였음 라이썸의 무대입니다 라이썸의 무대였음 라이썸의 무대 라이썸의 무대는